산낙처럼 달콤한 바다를 한 번 쩔쩔쩔 몸에 쯔위한테 막 예쁜 거 주는 거에요 하나, 둘, 셋! 와이너블야!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찌그러! 오늘 밤 저희 집에서 멤버들과 함께 파자마 파티를 하려고 하는데요 엄마가 고기를 엄청 사왔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엄마 몰래 제육볶음을 만들려고 합니다 엄마 미안 네, 그럼 저희가 우선 재료를 다듬고 양념장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근데 채소가 없으면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옮겨야 되는 것 같은데 이걸 옮겨야 돼! 야! 이렇게 들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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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떨어뜨리면 안 돼? 안 돼! 안 돼! 어! 잠시만요. 이걸 열어서 요리를 시작해볼게요. 빨리 열어, 빨리 열어, 다 열어. 난장판 열어야! 일단 잘 열어볼게요. 만원이라서 가장 책임과 감을 느끼는 순간은 지금 이 순간! 제가 좋아하는 음식 족발, 간장게장, 프리스 마요네즈 중에서 딱 하나만 고르자면 마요네즈는 족발에도 찍어 먹을 수 있고 간장게장에도 섞어서 먹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걸을 수가 없어요. 소스 만들게요. 아이고. 그래서 간장게장 되어줘요. 고맙습니다. 으악. 나를 dots. 고기를 썰어서 양념을 입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죽겠다. 죽겠다. 이제 우리가 우리 셋이서 이 고기를 썰어서 양념을 입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맛있겠다. 맛있겠다.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장현이랑 같이 두기 노셈 현재를 하는데 누가 더 노셈인가요? 장현 아니에요. 이유가 왜? 요새 언니들이 저 때문에 많이 웃는 것 같아. 조심 안 할래? 진짜. 멤버들이 누가 가장 더 재미있는 정도로 가리킵시다. 하나 둘 셋. 나 웃겨주잖아. 와 진짜 너무 웃겨. 열심히 하겠습니다. 파이팅. 야 근데 나 눈이라고 아픈데 종이 한 번 쳐줄게. 엄마 옆에. 조심 안 해? 이제 제가 이 빨간 양념장에 고기를 조물조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엄마 맛있는 냄새나 눈이 큰 사람은 눈물이 많다. 네. 오늘도 그래서 눈물이 많은가요? 어떤 것 같아요? 많아. 많아요. 웃다가도 울잖아. 요새. 제일 눈물이 많은 멤버는? 둘 셋. 많으니까. 괜찮아. 맞아. 나는 울어. 그러면 얌얌이 절 돼 있는 것 같은. 뭐라고요? 얌. 얌얌이요. 얌얌. 얌얌이. 잘 듣고 있어요. 다음 주 쪽 TV거든요. 그러면 제가 들을 테니까요. 고기 구워가 주세요. 맛있게 구워주세요. 알겠어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기 구워주세요. 고기를 굽도록 하겠습니다. 어쩔 수 없어.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최 씨는 최 콜러스를 탄생시켰는데 피키에서 한번 재현해 주세요. 시작합니다. 에이스입니다. 찌미형.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툭. 수강했으면 어떡해? 질미. 내 층이한테가 너무 예쁜 거 주는 거 같아요. 저한테요. 나연 씨는 카메라 렌즈 감시는 여기 뛰어난데 부대들 어떻게 찾는 건가요? 저는 그런 느낌,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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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이런 느낌. 빨리 고기 좀 구워봐요. 그러면 멤버들 본격적으로 먹방 시작해볼까요? 네. 잘 먹겠습니다. 먹방을 누가누가 잘하나 타임입니다. 자, 고기를 넣고. 아, 이제 밥 먹을 건데. 할 수 있어. 밥을 올리고. 고기를 올리고.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엄마의 맛이에요. 맛있어요. 저는 이거 사서 먹을 거예요. 얘들아. 조용히 좀 해줄 수 있겠네. 먹고 있어. 먹고 있어요. 소리가 안 나. 독이 없는 거 아니야? 그 소리가 안 나. 해주세요. 맛을 표현해주세요. 맛있어요. 맛있다. 사나. 사샤샤파트가 엄청 희철해졌잖아요. 그때 심정은 어땠어요? 저는 처음에 제가 발음이 안 돼서 놀리시는 줄 알았어요. 그랬는데 감사하게도 많이 사랑해주시고, 화두 선배님들도 사랑해주시고 해서 행복했습니다. 그럼 오늘 업자무 시청자들을 위해서 한번 오랜만에 샤샤샤 가죠. 고기를 먹으려고 샤샤샤. 감사합니다. 가와이. 가와이. 보보씨. 질 수 없죠? 제가 질 수 없다고요? 네. 보여줘. 조르지 마 가야죠. 오. 조르지 마. 얼마까지. 베이베. 우리가 나중에 꼭 해보고 싶은 컨셉을. 섹시. 보여주세요. 보여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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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되겠네. 한국 활동 중 팬들과 꼭 해보고 싶은 이벤트가 있다면 원스 집에 원스 잡고 있을 때 몰래 가서 원스가 잠준 후에 잡혀간 거예요. Reminds familia 14811 워스 집에 가서 그냥 공연하는 거. 그러면 시뮬레이션 한번 해보시다. 원스일 수도 있으니까 섹상처럼 다 겁니다. 원스 하늘을 낳을 것 같았는데 하나하나 복ran성 무조건 나에게도 사랑이 올까 사랑해요 왔어요. 범장 후에 먼저 주연 제의를 해왔는데 어떤 편을 보고 주연 결심을 하게 됐나요? 정연씨랑 채영씨가 엄청 좋아하시잖아요. 다 봤어요. 민호 선배님. 에릭남 선배. 정일훈 선배님도 그렇게 재미있었어요. 그러면 오늘 이렇게 녹화가 끝나가는데요. 소감을 얘기를 해볼까요? 정말 싸우고 싶었던 프로그램이라서 나오게 돼서 너무 기쁘고요. 거기도 너무 잘 먹었고 우리 엄마도 너무 귀여워요. 귀여워. 저한테는 자꾸 웃긴 재미있는 것들 던져주셨는데 지유한테 귀여운 토끼 모자를 던지셨을 때 정말 억울했습니다. 지유의 팬앤고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좋아하는 프로그램에 나와서 너무 좋고 이 영상이 나와서 저희 거 보고 있으면 되게 신기할 것 같아요. 제가 조금 특이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얘기해도 안 걸려요. 제가 목소리 작아서 되게 이 방송이랑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이제 큰 소리로 얘기하는 걸 까먹을 것 같지만 조금씩 가끔씩 멤버들이랑 작게 얘기하는 것도 저희 건강에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오늘 너무너무 재미있었고요. 또 이렇게 멤버들끼리 요리할 기회가 잘 없을 때 오늘 되게 재미있게 잘 먹고 잘 놀다 요리도 열심히 하다 간 것 같습니다. 너무 재미있었고요. 저희 신곡도 많이 많이 들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엄마는 잠들 후에 서른 번째 퀘스트 지금까지의 하이낭이가 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엄마 홀레 잘 먹고 갑니다. 안녕. 엄마가 고맙습니다. 자신이 가장 흥을 주지 못하는 순간이 있다면 지금 이 순간 아 너무 웃겨요.